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나네요. 극우영입니다. 아, 극우영. 그림책 좀 요새 안 사셨네요. 네, 요즘에 조금 뜸했죠. 그래서 이번에 들고 온 책은요.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첫 화면과 마지막 화면 보면 산이 보이죠. 그래서 가운데 보이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산에 사는 엄청 높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그런 산에 사는 한 몬스터를 만납니다. 몬스터요? 네. 여기 히말라야. 아니, 히말라야 몬스터면은 그거잖아요. 예티.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랑과 예티 간의 친구가 되는 법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티를 만나게 된 까닭은요. 뭐냐면 이 사람이 과학자예요. 과학자가 예티 연구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티를 만나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럼 요게 면지가 되는 거예요? 네. 아, 면지 잘 만들었네요. 되게. 신문처럼 잘 만들었죠? 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전설의 솔직히 동물이잖아요. 몬스터고. 그런데 예티를 만나요. 이 주인공이. 이게 세로로 길게 읽는 책이라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네. 이제 다리를 건너고 산을 우르락내리락하면서 은곳에 도착한 이후에 예티를 만납니다. 예티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책의 주인공이? 예티요? 네.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생선. 생선? 아니요. 쌀 구슬을 좋아합니다. 네. 아니.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었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냥 쌀 구슬이 아니라 고수가 들어간 쌀 구슬이에요. 와, 앞서서 저 고수 못 먹는데. 그래서 이 박사가 맨 처음에 그냥 쌀 구슬을 이렇게 들고 올라갔다가 고수를 빼뜨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고수를 가지러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해서 아기 예티를 꼬셔요. 그래서 연구소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이 연구소에 데려와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예티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뜻이죠? 그러니까 예티를 거의 인간화하다시피 생각하면서 친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막 예티한테 별의별 걸 다 해요. 뭐 숟가락 젓가락을 쥐어 옮겨 한다든지, 얼굴에 뭘 입힌다든지, 세수를 찍힌다든지, 이런 별의별 질거리를 다 해요. 그런다고 예티가 바뀌겠어요? 네. 아니요. 바뀌지 않죠. 그래가지고 예티가 어느 순간 화가 나는 바람에 이 연구하는 연구 과학자를 위협하게 됩니다. 아, 그 아기 예티가요? 네, 아기 예티가. 그래서 막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 예티를 다른 곳으로, 뇌과학 관련된 연구소로 데려가죠. 마지막 게 지내요, 얘가? 네. 그래서 뇌를 이제, 뇌로 바꾸려고 해요. 아, 뇌를 바꾼다고요? 예티의 뇌를 바꾸려고 하는데, 바뀌지 않죠. 과학자가 맨 처음에는 이제 예티를 어떻게 인간화시켜서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이 쌓였겠죠? 아, 그래서 나중엔 결국에 그 뇌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도중에 예티를 빼옵니다. 아,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티의 본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이해해 주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으면 원래 보면, 내가 얘랑 친해지고 싶어서 친해졌는데,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이도 틀어지고 싸우고 하는, 이제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해라.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저는 좋았던 거는, 예티가 쌀국수를 좋아한다는 것도 웃겼긴 했지만,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이 주인공이 같이 쌀국수를 먹으면서 친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양보하면서 지내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책이라서 저는 아이들 수준에 되게 잘 맞는 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뭘 먹어야 돼요. 사람의 시내에, 아,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이 작가님, 그 그림이 되게, 구도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멀리서도 봤다가, 위에서도 바라봤다,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구도를 잘 잡는 게. 그리고, 세계대비도 굉장히 명확해요. 세계대비가 되게 명확해서, 명함이 명확하죠. 뭐, 네, 테두리가 없더라도, 그냥 그 배경에 묻혀있는 그림조차도 딱 뭔지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도 보면, 지붕이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아, 얘는 눈에 쌓여있는, 눈이 쌓여있는 지붕이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책의 대비를 이용해서, 그리고 구분을 짓지 않더라도, 이제 인식이 되게끔, 그림을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되게 마음에, 이 작가님, 그림체가 그분하고, 그분이에요. 그분이죠? 네. 엄청난 눈. 네, 엄청난 눈. 엄청난 눈,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네, 그것도 획기적이었죠, 그 얘기가. 지금 산이죠? 네. 뭐가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잠깐만요, 제가. 산이지만 산이 아니에요. 이거 입 같아요. 네. 눈 같아요. 예티엄마입니다. 오, 그렇게 생각하니, 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저는, 진짜 깜짝이야, 이거는. 이런 그림체,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호불호가 있을 것 같죠. 되게 지저분해, 이게 뭐야, 정신없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좀 산리나 주변 풍경도 약간 실사 느낌을 담아서 더 지저분하구나, 막 더 이렇게 정신없는 느낌이 있긴 한데, 호불호가 있을까요? 저도 괜찮아요. 네. 저는 그리고 이 세로 구도를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짜서 그림을 많이, 이제 그림책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커다란 눈도 그랬어요. 세로 구도가 명확했고요. 그래서 되게 색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세로 구도였을 때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리시는 분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색깔을 제한적으로 써서 되게 강렬하게 다가와요, 저는. 같은 배경이더라도 색을 다르게 하면서 주는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지게끔? 확실히 이런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런 미적인 경험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똑같은 그런 구도가 아니라 세로로 길게 본다거나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림책 작가님들이 계신데 그런 거 보면 아이들도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좀 더 미적 감각이 더 좋아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인물들이나 주된 주인공들이 되게 단순화돼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분이 만드신 그림책을 보면 인물의 얼굴의 형태가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눈, 코, 입만 이렇게. 눈, 코, 입만 이렇게 하고 얼굴형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아이들은 얼굴형은 이래야 되고, 눈, 코, 입은 이래야 되고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아 미적을 표현을 할 때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도. 아, 예. 네.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안경만 쓰. 네. 특색 대비처럼. 네. 좋은 것 같네요. 이런 거는 진짜. 이게 분홍, 보라, 연두. 세 가지 색깔만 썼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셀루판테이의 셀루판지로 이렇게 겹쳐서 한 느낌? 한 느낌들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런 것도 애들 읽고 표현해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검색해보니까 이 작가님 중에 책 중에 빛을 찾아서란 작품도 있거든요. 이것도 보고 싶네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거 도시 이야기예요. 도시 이야기? 그러니까 엄청난 눈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방법. 네.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 이거는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빛을 찾아서는 완전 도시네요. 도시 이야기. 네, 도시인데도 되게 지금 미리 보기 봤는데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전 이 작가님 되게 그림이. 개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개성이 마음에 드는 개성이네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신 분들도. 그래서 내용도 괜찮고 구성과 특강 같은 것도 괜찮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읽고서 이제 핑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친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 사랑 기간 이럴 때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추천 추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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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